템트리는 제가 많은 판을 머리를 박으면서 살짝 뭐랄까 완성된 템트리입니다 이거 많은 게 없음 빌드 좀 깎았습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사실 이런 뉴메탈을 할 때 방송을 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용기가 필요함 온갖 훈수들 온갖 훈수들과 업가들이 마구마구 넘쳐나거든요 아니 이걸 왜 함? 아니 이 템을 왜 감? 아니 미드 카이사를 왜 함? 이런 채팅들을 다 이겨내야 돼 아 유치화될까? 정화 쓸만한 게 르블랑 사슬 정도인데 사슬을 잘 피한다면 마인드로 하자 피해주고 사슬 찍는 거 뻔하지? 이 녀석아 맞아 사이사가 1레벨 2지 타고 있으면 무조건 사슬 찍거든요 아프지? 아프네 이제 리신을 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유치화 있으니까 괜찮겠죠? 라는 살짝 안일한 마인드로 텔포 썼네 갱홍을 하려고 텔포를 쓴 게 아닐까 사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럴 줄 알았지 갱홍을 하려고 텔포를 탄 게 아닐까 의심이 됐거든요 이거 라인 어떡하냐나 유치화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? 디신 아래쪽이거든요 위쪽에 자르반 있는 척 자르반 있는 척 했는데 왜 안 속니? 아니 이거 자르반 있었으면 어쩌려고 여기에 이걸 들어올 수가 있어 애들아 있으면 지면 되지 맞네 있으면 그냥 죽고 지면 되지 아프지 아프지 아깝네이스 아 아 이걸 피해 잘 피하는데 이녀석 잘 피하는데 이녀석 먹어주면서 어 유치화 켜주면서 이렇게 가준다면 이렇게 가준다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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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만 절대 못 도망가지 이녀석아 급상 노플 오 네이스 안 네이스 하지만 카이사가 출동하려면 어떨까 카이사 출동 중 어 어 어 에이스 근데 그 르블랑 갈 수 있음 어 수고하세요 흠 아쉬운데 왜 했을까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도 여기 여기 가비 이거 와드임 힘들어 어 뭐야 이거 여기 이 녀석아 이 녀석아 가버려 아프지 여기 어 왜 무빙을 안하니 거기 있으면 살 것 같아 그러려나 절대 못 살지 가버려 여기 여기 봐요 잘 잡아냈습니다 와 이게 아래로 갈게 나 어 어 제가요 여긴가 맞긴 했는데 여기 이 녀석아 가버려 여기 가비 아 뭔 정멸이여 감 없어 제크슨 맞고 죽어줘야지 감이 없니 여기 여기 뭐야 이거 아프지 여기 아프지 여기 뭐야 얘가 맞아 여기 이 녀석아 여기 아프지 아 아프지 칼 마이 여기 아프지 정글 악샨이요? 네? 난 일단 카이사 벌써 원딜이 3명이 된 모습 근데 저는 AP라는 거 상대 또 르블랑이네 이번에 정화 들자 한번 해보니까 정화를 들여야 안 죽을 것 같아 임선 너가 알려주고 내가 알려주는 게 도리에 맞지 그게 도리 아닐까요? 그냥 해라 그럼 아니 자기는 안 알려주고 싶고 내 아이디는 받고 싶고 무슨 심보야 대체 칼날불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 왜 본인 닉네임은 숨기는 거야 탑 애니비아야? 칼바람 하시나요? 진짜 칼바람 조합이긴 하네 한번 피해주고 이녀석 여기 이녀석아 여기 어 버텀 네이스 좋아요 세약이 좋은데 답이요 아깝다 W나 맞춰놓자 애니비아 노플 텔포 있어서 그냥 텔 쓸 것 같기도 하고 와 뭐야 이거 어 뭔가 슬로우 때문에 벽이 닿을 것 같아서 저거 그냥 썼어요 어 탑 죽었다 탑이 아니 애니비아가 공을 배워서 나되면 안 되겠다 아니 저런 잡기술이? 그래 사실 정글 아크샨 할 거면 저런 거 할 줄 알아야지 저런 거 못하면 하면 안 되지 그치 와 레전드 아니 이런 잡기술이? 뭐 좀 사기 아님? 아니 레전드네 그냥 상황이 좋지 않네 그럼 나가린데 게임 아니 바텀아 너희까지 죽으면 진짜 힘들어 저희는 죽으면 안 돼 아 아 다행이다 와 저걸 못 잡아? 아니 탑 르블랑도 신기한 픽인데 아니 무슨 저마 텔포 말파이트를 하냐 아 어느 나라 픽이야 어지럽네 돼 있겠다 좋아용 이녀석 이녀석 가버려 어디 무리하래 이녀석아 어 제아골드 좋아요 아크샨 아니 게임이 불리하니까 사이드로 못 나가겠다 좋아요 이런거 아 근데 제아골드 내가 먹었으면 좋았는데 W가 안 맞네 가로는 좀 오바 같은데요 포킹을 먼저 하는 거면 몰라도 포킹 좀 하자 그러면 아 이게 안 맞아? 말파야 궁을 박아봐 R을 눌러보세요 말파히트님 잡아줬나? 오케이 저마 말파히트 보여주는구나 드디어 조미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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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itter Ừ 자 Ừ 가버려 절대 안되지 어? 오케이 어? 아 이거는 좀 안좋은데요 이거 쳐도 되나? 나 이거 확신이 없는데 힘들 아니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? 너무 감정적이었다 우리 그죠? 야 이거 바론치지 말지 너무 감정적인 그게 아니었나 아 이게 맞다? 좀 아까운데 어 그래도 다 잡았다 괜찮은데요? 없습니다 야 그래도 억제기 하나는 지켜냈다 3억제기는 아니라는거 아직 이거는 어렵겠는데요? 이게 대체 무슨일이 너는 안될거같아 그래 너는 힘들다 이거는 어렵겠는데요? 어? 오케이 야 그래도 막았다 이동도면 막긴 했어요 그래도 야 이거 탑으로 온다 이걸 어떻게 막아 아니 힘들어 이걸 어떻게 막음 야 무슨 디펜스 하는거 같네 게임이 아니 아니 뭔 게임이요 안되겠다 가론 먹고 오면 끝나긴 함 가론을 기적적으로 스틸하는거 아니면 좀 어렵긴 하라 님들 흠 맞춰서 그냥 날아가야될거같은데 이거는? 어? 아니 이걸 진짜 스틸한다고? 기적적으로? 아니 말도 안돼 일단 막아보자 기적적인 스틸이 진짜 나왔습니다 기적적인 스틸이 진짜 나왔습니다 억제기도 좀 나왔음 과연 아? 아 이게 휴가한다? 너무 아깝다 진짜로 와우 아 이거 장로 나와있었으면 진짜 역전인데 아깝다 오? 오? 잘났는데요? 오케이 좋습니다 그냥 잘 싸우면 이제 이해를 만할거 같은데요?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지 진짜로 원래 못이기는 정도였는데 이정도로 시야도 먼저 뚫을 수 있는거면 나쁘진 않죠 뭐? 어 설마? 잠깐 이걸 이긴다고? 이걸 이긴다고? 레전드 가보려 어? 야 이거 그냥 쳐야겠다 안되겠다 라인이 너무 없다 오케이 오케이 아 왜케 안맞니 호킹이 좀 들어가야 타워를 툭툭 칠수가 있는데 잘 피하네 오케이 이런거 가보려 어?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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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이긴다고? 진짜 레전드네 이거는 와 절대 안되지 가보려 되지 아 근데 아까 바론스틸이 좀 컸다 원래 거기서 그냥 끝나는건데 어? 이런게임 또 구경을 안할 수가 없겠죠? 와 이걸 한마디도 안하고 떠난다고? 상대도 좀 쿨하네 캐리 맞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유행하는거 아니야? 벌써 두판째 증명중 솔직히 첫판도 이길만했는데 이거 미드카이사 붐 오는거 아니에요? 이기면 반포자이 있었어요 어? 이거 이기면 반포자이 반포자이 혹시 준비됐나요? 반포자이 얼마하지? 바로 네이버 검색 반포자이 매매가 32억? 네 아 32억이 혹시 준비됐나요? 다행히 통화 확실하게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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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